선생님, 딱지치기 한판 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절칵.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뛰었습니다. 456번 성공. 두 번째 게임은... 두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뛰었습니다. 456번 성공. 세 번째 게임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깐부 하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게임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팀 미션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되어서 기말고사 성적 올리는 게임이에요. 여러분은 강제로 게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팀으로 활동할 거기 때문에 성적 올리기 하는 건 또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깐부인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그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세 번째 게임을 다 같이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게임. 기말고사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렇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내신은 어쩔 수 없이 좀 암기가 좀 들어가 주셔야 되거든. 그럼 암기를 하려면 반복이 생명이에요. 반복을 해야 돼.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습이 생명입니다. 그럼 또 이제 내가 원하는 등급, 내 현재 등급에서 목표 등급이 있을 텐데 그 목표 등급에 맞도록 좀 반복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선생님이 구체화시켜서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겠죠. 고1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험 범위가 숙렬과 조합까지인데 거기까지 내가 개념을 방학 때 좀 해놓았느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 거라고요. 그 문제에다가 한두 권의 책만 조금만 더 풀어서 반복하면 그래도 꽤 좋은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시험이 좀 어렵다면, 시험이 어려운 학교라면 사실 기본 개념이 이미 끝나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등급을 이렇게 둡시다. 내가 현재 5등급이야. 현재 5등급이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으면 기본 개념을 좀 빡세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이 빡세겠잖아. 여러분들 빡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5등급 이하는 무조건 기본 개념 충실하세요. 충실하셔야 돼.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학원이면 학원, 인강이면 인강. 독학은 조금,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시험 독학은 좀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인강이든 EBS도 다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본 개념서가 있을 거고 기본 개념서 플러스 유형서가 있겠죠? 한 권의 유형서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수준에 맞도록 RPM, 센 등등등. 뭐 와플, 시너지 등등. 다 괜찮아요. 그런 것들 한 권 딱 정해서 무조건 빡세게 반복하는 거지. 반복하시는 거예요. 해서 적어도 3번입니다. 항상. 틀린 거는 적어도 3번 보시는 거예요. 내 목표 등급이 4등급 선이다. 쉬운 학교면 진짜 3등급 이상도 나오거든. 뭐? 이거 반복하는 거야. 진짜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야. 알겠죠? 미친 듯이 적어도 3번 이상 틀린 거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하면 사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돼요. 문제풀이를 더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등급이 좀 낮다라는 학생들에게는 추천은 뭐야? 두 개 책을 꼼꼼하게 보셔라. 이거예요. 무조건. 건너뛰지 말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틀렸던 거는 주말에 다시 복습하면서 곧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선생님, 나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이야. 5등급보다 높은데 한 3, 4등급?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3등급 후반대 이 정도. 3등급 후반대에서 4등급에서 이 사이까지 거기서는 기본 유형서가 어려웠을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기본 유형서가 어렵다고 하시면 이거 비슷한 걸로 한 번 더 푸시면 되는데 좀 많은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양치기. 양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 혹은 살짝만 어려운 거 어쨌든 그러한 비슷한 유형으로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아주 센 기초 문제는 안 푸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미 연습하고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전에 끝내놨어. 그럼 끝내놨으면 다 푸시고 이 단계에서 넘어온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만 예를 들어 별 2개짜리 이상부터 별 1개짜리는 굳이 여기랑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건너뛰시고 만약에 내가 이거는 완벽했어요. 근데 조금 더 연습하고 싶어요. 비슷한 난이도에서 이건 다시 한 번 그냥 몽땅 다 푸세요. 빠르게. 알겠죠? 이거 빠르게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선행이 기본 유형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복했어요. 할만 했고요. 복습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 3등급 한 2, 3등급 때가 되겠죠. 3등급 초반부터 이제 1, 2등급이겠죠. 1등급 사이. 아 나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등급이 여기는 이제 매우 갈려요. 이 등급 상태에 따라서 풀어야 될 문제집들이 좀 나뉘고요. 학교에 따라 또 디테일이 또 달라지긴 해. 어쨌든 고난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문제는 무엇을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일반적으로 추천해주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고난도 문제는 되게 많아. 뭐도 있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뭐야? 모의고사 기출이지. 모의고사 기출. 자이스토리 같은 것들 있죠? 마더텅도 좋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내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 내 목표 등급이 고득점이면 이건 필수. 고득점에게 필수. 선생님 3등급 맞고 싶어요. 나 수학 좀 못하는데 야 6등급이 3등급 맞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학교심이 어려운 학교는 욕심일 수 있어. 알겠죠? 왜냐하면 현실을 조금 인정한 상태로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짜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 6등급인데 우리 학교심이 어려워. 근데 막 2등급 받을래요. 아 근데 열심히 하면은 가능은 하겠지만 평소에 안 하던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할 확률이 좀 적거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나 좋은 등급 받을래요 하면 이것까지만이라도 못하는 학생은 이것까지만이라도 필수로 많이 풀어서 외워두시는 것. 근데 좀 잘하는 학생들 나 수학 좀 재밌고 잘하는 학생들은 이 이상 가야 되거든. 그 이상 가려면 모의고사는 필수로 푸시되 다른 어려운 문제집들도 있어요. 요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학교는 뭐 1등급 수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풀고 블랙라벨이라는 것도 있죠. 혹은 뭐 내신고쟁이 등등등 요런 것도 있고 뭐 코뎀, 절대 등급이라는 문제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런 거 하나 딱 선별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사고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때 팁을 좀 드리면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기본 개념 가지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거든. 이때는 문제 풀이 강좌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문제 풀이 강좌 병행하시면서 그 아이디어 같은 거 있죠. 아이디어 같은 것들 내가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테크닉적인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하시는 게 고등학교는 훨씬 수월합니다. 선생님들이 괜히 문제 풀이 강좌를 개설하는 게 아니거든. 확실히 고등학교 문제는 풀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 걸 훈련해야 돼. 문제 풀이 강좌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가지고 연습하는 거지. 이런 걸로. 연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선생님 강좌에서도 센스 있는 문제 풀이 같은 강좌들도 다 비슷한 느낌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가시고.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팁 부교제가 있다면이야. 부교제. 부교제가 있다면 순서가 나 기본 완벽하게 했어요. 혹은 이거 할 거예요. 그럼 부교제 같이 병행. 부교제는 최소 5번. 알겠죠? 학교 부교제는 그냥 미친 듯이 외우는 거야. 미친 듯이 외워야 돼. 어느 정도야? 내신을 잘 보려면 암기를 했죠. 깐부해 우리 말이 맞아요. 암기야. 무조건 보자마자 그 문제는 툭 하고 튀어나올 정도가 되셔야 돼. 알겠죠? 보자마자 툭 튀어나온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반복해서 거의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 그러면서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것들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도 중요한데 얘가 먼저야. 이렇게 세트로 가시면 돼. 알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부교제가 없거나 문제가 어려운 학교면 이게 또 필수예요. 이거 필수 여기서 선택적으로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풀면서 목표를 잡는다는 얘기는 나는 1등급 무조건 받겠습니다. 의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알겠죠? 아 근데 선생님 나는 아직 등급이 좀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요 라고 하면 이 전까지 반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를 많이 풀고 싶으면 여기서나 여기서 어떤 문제집들 좀 추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1등급 만들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마플 시너지도 있죠. 마플 시너지도 또 괜찮고요. 이런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서점에 가면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문제양 많은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팁들 참고해서 같이 공부하실 것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집들은 최소 몇 번 푼다? 최소 적어도 3번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풉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풉니까? 자 방법 문제집이 있으면 제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문제를 뭐 20에서 30 문제를 푼다죠? 선생님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너 딴 거 공부할 시간 없을걸? 50문제에도 풀 수 있으면 괜찮아요? 뭐 그 이상도 좋아요. 이건 능력에 맞게 설정하시고 대신에 지켜 지키세요. 맨날 설정만 하고 안 풀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탈락이라니까.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안 돼. 문제 푸세요. 풀고 채점. 근데 이때 푸는 거 어디다 푼다? 책에다 풀지 않는다. 거의 뭐 필수예요. 책에다 풀지 않는다. 연습장에다가 정리 안 해도 돼. 막 풀어도 돼. 연습장에 풀고 답만 체크 채점은 체계. 작게.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문제집이 있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있어. 채점하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안 돼. 한 이 정도로 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해? 내가 확실하게 푼 것, 안 푼 것만 구분하면 돼. 잘 몰랐던 것도 틀렸던 걸로 간주하고요. 틀린 것. 오답하겠죠, 오답? 오답해서 혹은 오답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해설을 참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는 거겠죠. 오답을 했어. 제발 주말에 한 번 더. 알겠죠? 주말에 한 번 더. 오답하면 다음 날 한 번 더. 요거까지. 다음 날 복습. 그리고 주말에 한 번 더. 오케이?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다음 주 있죠? 다음 주에 누적으로. 그러니까 첫 주에 생기고 둘째 주에 생기면 둘째 주 주말에는 첫 주에 했던 것까지 틀렸던 거. 누적으로. 복습. 이때는 왜 연습장에 풀어? 책만 보고 틀렸던 거 딱 아 나 3번 틀렸구나. 3번 어떻게 풀었지? 다시 풀어보는 거. 연습장이다. 그러니까 연습장에 푼다는 얘기는 책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거야. 책의 흔적이 있으면 그거 보고서 아 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가 떠오르잖아. 근데 시험장에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력을 정제화 시키는 거거든. 체계화 시키면서. 그러기 때문에 누적으로 복습하면서 반복한다가 생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틀린 것 오답해서 정리하시고 마지막 시험 직전에 틀린 것 모아서 틀린 것 눈으로 틀린 것 눈으로 스캔 이 스캔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책을 넘겨. 3번 틀렸어. 이거 어떻게 풀었지? 머리로 풀이가 떠올라. 그 정도로 반복해야 돼. 머리에 풀이가 떠올라. 어 그럼 이 문제는 된 거야. 넘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애매한 것들 있죠. 스캔하다가 애매한 것들은 다시 손으로 애매한 문제 다시 손으로 푸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를 더 풀거나 지금 추천하는 건 뭐냐면 학교 특성에 따라는 다르긴 해요. 근데 EBS 문제를 같이 푸세요. 특히 고위는 수능특강 필수. 알겠죠? EBS 문제가 뭐 있냐면 올림포스가 있고요. 올림포스는 3등급 이하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3등급 이하는 연습 문제 있죠. 그 중에 고난도 문제라고 있어. 고난도 문제는 한 단원당 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요. 그래서 무조건 풀고 가세요. 알겠죠? 학교마다 좀 특성은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올림포스 문제 푸시고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문제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들은 한 내 생각에는 1, 2등급 1에서 3등급 정도 선에서 문제 추천하고 싶다면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능특강 수능특강은 고위는 없죠. 고위 필수 고위 필수인데 어떤 문제를 푸냐면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레벨 2, 3가 있어. 이걸 푸셔야 돼. 선생님들이 꽤 시험에 잘 내셔요. 꽤 잘 내셔요. 그래서 수능특강 고위는 필수인데 내가 4등급 선이야. 그럼 이제 능력에 맞도록 이건 조절하는 거지. 연습 문제 2까지는 그래도 연습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목표 등급 1, 2등급이면 무조건 3등 연습 문제 3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여기서 EBS는 이제 추가적인 선생님의 조언 이 문제는 풀고 가시는 게 좋다. 알겠죠? 꼭 푸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반복이죠. 이런 거 몇 번 반복해요? 적어도 3번 이상.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문제는 적어도 3번 이상. 어디 있어? 적어도 3번이다. 틀렸던 것들 다. 틀렸던 것들 적어도 3번 이상은 선생님이 언제부터 강조했던 거냐면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거야. 무조건 최소 적어도 3번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다가오는 세 번째 게임에서도 여러분은 잘 준비해서 성공하게 되실 거예요. 성공하게 되시면 아마 선생님 공지에 아마 또 올라가긴 할 건데 또 작은 이벤트들도 같이 준비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도 중간중간에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팀 게임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들을 토대로 선생님 저희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학생들은 선생님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알겠죠? 그때는 학교 이름 그리고 나 몇 학년이고 시험범위 어디인지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준비하게 된 이 플랜으로 여러분 기말고사 성적 올리기 세 번째 게임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죠? 우리 모두 다 잘 준비해서 세 번째 게임 모두 성공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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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ing 감사합니다.